음악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이 발의한 폭염 피해 예방조례 폭염을 사실상 재난으로 보고 구청이 의무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건데 부산 첫 사례입니다 저희 중구가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중구는 이런 치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조례에서는 매년 폭염 상황이 발생하기 전 구청이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에서는 무더위 쉼터나 폭염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구축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 재정을 계기로 이번에 무더위 쉼터가 한 개소가 증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야간 개방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인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은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투입해 쿨루프 사업을 벌이거나 냉방 물품, 온열질환 우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19로 무더위 쉼터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체 사업 추진에 근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100명 이 중 2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도 극심한 더위가 예고되는 가운데 이 조례를 기반으로 9차원의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례돋보기 안수민입니다